오, 나온다. 오, 명장면. 아, 명장면. 와, 오늘 명장면을 저거 뽑은 거 진짜 웃기네. 너가 잘 나와서 얘기했지? 네, 그렇죠. 이때 무대 헤매스를 처음 받아봤잖아요, 저희 다. 그리고 첫 무대였고 그리고 저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저게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실루엣부터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저도 마음에 들어요. 그렇죠? 마음에 들죠? 이거 저희 그 하이브 레이블즈 플러스 채널 100만이 넘었다고? 조회수 1위예요. 아, 진짜. 진짜, 이건 긍정합니다. 은혜에 많아 빛속에서 빠질 한대 안 해줘겠어. 어머나, 어떡해. 나 몰랐어요, 이때. 저도 몰랐어요, 진짜. 나 무대 끝나봐요. 아니, 이게 진짜 웃긴 게 이제 이거랑 이걸 똑같이 따라해요. 동대모 따라해요. 진짜 웃겨요, 진짜 웃겨요. 진짜 로아, 한 번 보여주자. 한 번 보여주세요. 진짜 잘해, 진짜. 로아야,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는 것까지. 다시 넘어지는 것까지. 장훈아, 너 안 돼, 안 돼. 해줘야 한다. 줄, 줄 안 돼. 은혜의 바사비 속에서 아주 한대 안 해줘겠어. 안 돼, 안 돼. 이런 거 하지 않았어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내, 둘. 안 돼. 내, 둘, 셋. 내, 둘, 셋. 내, 한결 어디 갔어. 아, 너무 아쉬웠어. 안 돼. 그때는 아쉽고 슬펐는데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연습해서 연습실에서 자주 했었어요 어머나! 어머나! 와 이거 히메아 어머나 짱이지 오우! 예쁘다 어머나! 귀여워! 어떻게 저를? 귀여워! 아 이거 어머나! 진짜 예뻤어 어머나 진짜 있어 어머나 진짜 히메아를 못하고 진짜 히메아를 못하고 진짜 너무 귀여웠어 다했어 오우! 아! 아! 이 운동입니다! 이거 진짜 면허션이 돼! 면허션 인정하자 아! 그렇게 항상 운다 말이에요 클로즈 아! 흘렀다! 안 돼! 운다 아! 눈물 나고 오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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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속으로 박자를 샌다 3 2 8에 떨어뜨린 거 뭐야 7이야! 7이야! 진짜 근데 저 때 생각나서 되게 약간 추억인 것 같아요 벌써 벌써 아니 근데 이게 힘든 만큼 하자 항상 재밌었어요 항상 재밌었어요 항상 재밌었어요 힘든 만큼 재밌고 저희 사실 연습생 하면은 연습실에서 자기 약간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저희끼리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아 맞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런 평가받고 이런 연습하고 촬영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언제 이불을 깔고 이렇게 있어보겠어 저 지금 이것도 너무 행복해요 나 약간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아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아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잘 가요? 네! 네! 너무 좋아! 네! 그렇게 같이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tu 한글자막 by 한효정